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한동안 다육이를 잘 안사다가 다육스토리님한테 굽이 있는 것을 팔고 그 돈으로 다육이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다육스토리님이 반송하는 로아다육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레드마리아입니다 레드마리아 엄청 큰데요 제가 큰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도 조금 작은거라서 다행히 큰 사이즈인데 조금 그래도 작습니다 아주 큰거는 제가 못해요 허리 아픕니다 그리고 이거 들지를 제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레드마리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노아다용이 노아다육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음 이거 줘서 사랑합니다 아 이거 이카이선 큰 화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건데 이카이선 이렇게 이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빨간게 좋습니다 이카이선 이카이선 좀 가격이 있는건데요 이거 세트 구성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고 음 하나에 8만원 이카이선 이카이선 근데 세트 구성에서 다해서 10만원입니다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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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인데요 이것도 화분이 굉장히 큰거에요 어 20cm는 되겠죠 18cm 20cm 그 정도 될걸요 저것도 지금 화분이 아 18 이라 그래야되나 아무튼 그렇고 이것도 큰거 사이즈고 먼저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멕시코 야생마리아 요즘에 다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원정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막 웃자라가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여름에 아주 더우니까 웃자란것도 같죠 그리고 또 큰 사이즈 원정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아직 멀었지만 크리스마스 그리고 요거 라나우쿠미니 제가 묵은게 엄청 이쁜게 있었는데 아 같잖아요 목대도 생기고 막 이뻐졌었는데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목대로 만듭니까 나나우쿠미니 이렇게 나나우쿠미니 나나우쿠미리도 색깔들려 묵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만자르라고 하는데요 만자르 이건 좀 작은 사이즈지만 세트 구성이니까 큰거 있고 작은거 있고 그렇죠 만자르 처음 접하는 다육이긴 한데 예쁩니다 만자르 제가 셀카봉도 안 놓고 사각대도 안 놓고 지금 그냥 들고서 찍고 있어요 털썩 주자 앉아서 찍고 있어요 만자르 이쁘죠 만자르 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음 수퍼클론 에보니 수퍼클론 에보니 수퍼클론 에보니 이것도 큰 사이즈네요 그래도 요거 보다는 작지만 큰 사이즈에요 반 사이즈 정도 이렇게 보면 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기 뒤에 큰거에요 이것도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요정도 사이즈면 딱 좋습니다 수퍼클론 에보니 수퍼클론 에보니 수퍼클론 에보니 입니다 수퍼클론 에보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프랭크 프랭크 제가 다 엄청 이쁜거 있었는데 그것도 같죠 아 우리집에 이제 남아있는거는 없죠 몇개밖에 아 프랭크 아주 이쁜 아이죠 요것도 색감이 더 묶고 그러면 더 예뻐진답니다 프랭크 너무 이쁩니다 프랭크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해서 10만원 다 해서 10만원 입니다 이게 하나가 8만원이거든요 하나가 8만원 짜리인데 세트 구성 해가지고 지금 다 해서 요거 선물 하나 빼고 다 해서 10만원 이렇게 제가 기비를 그렇게 팔았어요 9만원에 사가지고 만원 낸겠어요 만원 낸겠습니다 언니가 다 키웠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만원 아 미안해요 언니 다육스토리님 다육스토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거에요 다육스토리님이 선물 중에 아니고 제가 산거에요 언니가 그쪽에 방송 찍는거 그쪽에 노아다육에서 이걸로 예쁘게 해서 주라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도 하나 주셨어요 큰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카이썬 감사합니다 세프모 주셨어요 음 이게 땀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품질이 이렇게 무거워요 엄청 지금 다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우리 코코가 자꾸 들어옵니다 왜왜왜왜왜왜왜왜 이끼나 가갈라꼼 빠길라라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